계속해서 뱀띠 6월 월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뱀띠분들은 태위택 5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태위택은 작은 연못이 흘러가서 큰 바다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을 뜻하는 괴인데요 5효 같은 경우는 좀 관대지라는 뜻이에요 6효까지 가기 바로 직전인데 본인이 일을 하시다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포용을 하시고 관대하게 자신을 바라보셔야 좋으세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죠 태위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잠시 장소를 좀 옮겼어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오후 늦게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위택 하다가 말았는데 태위택 계속 촬영을 할게요 뱀띠분들 6월 운세 중에서 태위택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실속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쇼핑이나 내가 쓸데없는 곳을 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정작 사고가 나니 그 해당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정 쪽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혼자분들 말고 미혼자분들인 경우에 상대방이 정말 나한테 하나하나 진실한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보고 있는 것 이상으로 포장이 좀 많이 돼 있는 나한테 뭔가 말을 안 하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건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울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어지럽고 뭔가 이제 그 요즘 A형 간염 많이 돌고 있잖아요 6월에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 어떤 구내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태위텍 부분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역 타로 카드를 이용을 해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위텍에서 지금 5효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6효가 가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6월 한 달 정도는 괜찮긴 괜찮은데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애나 금전적인 거 실속이 없는 부분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감추고 있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% 정도 부족한 행복함? 행복을 가장한 불행? 이런 게 6월의 테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역 타로 카드로도 다시 펴볼게요 계속해서 뱀띠, 6월 운세, 주역 타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5회의 테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타로 카드가 다 나왔어요 흐름이 다 나왔고요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이라던가 입사라던가 재치직을 위한 흐름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합격보다는 보류가 되거나 서류 부분에서 좀 잘 안 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아직은 좀 더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실력을 쌓으셔야 되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안 되세요 6월달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면 안 되시고 뭔가 미루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미루고 있는 결정들 보류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빨리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세요 계속 미련 때문에 붙잡고 계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부분 때문에 본인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좀 함께하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두 나에게는 다 경험이에요 다 경험이고 쌓아 나가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를 혼자서 끙끙거리고 앓기보다는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목표까지 가지 못했는지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반해서는 초순에는 조금 강하게 얻어맞는 흐름들이 보이고 중순 이후부터 좀 풀리세요 그러니까 하순으로 들어오면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좋은 교회를 좀 뽑아 봤는데 조언에 대해서는 현재 잘 하고 계시고 필요 없는 어떤 낭비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버리는 일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지 않도록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신경성 어떤 스트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섭취 되게 중요해요 영양 섭취 중요하시고 사람들하고 어떤 식사 약속 있으시면 함께 하라고 제가 조언 드린 대로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하셔야 되시고 특히 쇼핑 쇼핑하러 가셔서 그 자리에서 3번을 생각하고 지갑을 꺼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6월에 과소비할 수 있어요 7월에는 좀 더 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6월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뱀띠 너무 짧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